아버지. 어제 그 사진 속에 있던 분이요. 서러웠나? 아니요, 다른 분이요. 아, 진주? 진주는 왜?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? 진주? 진주는... 세상에 진짜 어떻게 이런 애가 있을까 싶을 만큼 착한 애였어.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착했지. 쟤도 힘든데 항상 남 있는 거 먼저 챙기고 그래도 괜찮다고 웃고. 내가 나쁜 길로 안 빠진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진주덕이다. 언제나 나한테 믿어요, 오빠. 다 잘될 거예요, 그랬거든. 덕분에 정신 차리고 살았다, 내가. 아마 진주는 키 쏙 닮은 애 낳아서 행복하게 남편 사랑받으면서 잘 살 거야. 그런 애가 못 살면 누가 잘 살겠어. 난 그렇게 믿고 산다. 너도 왜 그래? 아니요. 아무것도 아니에요. 난설이도 진주처럼 좋은 아이였는데. 주자는 내가 난설이를 사랑해서 서로를 데려왔다 생각하지만. 아니야. 진주도 난설이도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동생들이야. 내가 피붙이나 진비 없는. 그래서 난설이가 변한 게 너무 믿고 속상해. 뭐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겠지만. 그래도 마음속으로부터 그 아이를 미워할 수가 없어. 내 동생이니까.